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리수치 오지는 정신 백만들 나간 사연 하나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내 남친한테 맨날 형형 이러더니 이게 미쳤나? 갑자기 고백 공격을 했네?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뻥 오지게 차였는데 꼬시다 이년아. 원지 제 남친한테 형형 이러더니 고백을 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 그리고 직장인 여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는데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러나 싶고 또 향후 저희들 거쳐도 고민돼서 글 써봐요. 약 1년 전에 남녀 비율이 거의 5대5 절반 정도인 어떤 동호회 모임에서 현남친을 만나게 됐고 물론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서로 호감을 가지다가 금방 썸을 탔으며 알게 된지 한 달 만에 연애를 하게 됐어요. 참고로 공개 연애입니다. 비밀 연애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기 모임 분위기가 워낙 좋아. 다같이 자주 어울리고 만나고 그랬는데요. 여기 있는 여자들 중에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되게 눈에 띌 정도로 귀엽고 또 예쁘게 생긴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 말투 등등 다 귀여워요.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그리고 막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며가며 인사 정도는 하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평소 뭔가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동아리 남자들한테 반드시 형 혹은 형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빠 소리 절대 안 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대충 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한 5살 이상의 연상한테는 형님, 그 이하로는 그냥 형 이런 것 같아요. 그 뭐야 아주 예전에 90년대 그때 대학생 문화 이런 걸로 알고 있던 거라 처음 보고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갑다 이러고 말았죠. 아니 또 두 살만은 제 남친한테도 형 형 이러는데 나이는 저랑 동갑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내심 어려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좀 귀엽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얼굴도 이쁜 편이라 많은 남자들이 막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그 선을 긋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죠. 여하튼 우리가 딱히 친하진 않아도 그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며칠 전 이 여자가 제 남친한테 연락해가지고 고민이 있다고 따로 불러내가지고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 남친한테 나 형이 좋아 우리 사겨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냥 이날 남친이 나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꽁꽁이가 잠깐 보자는데 나 나가도 되나? 이렇게 물어왔고 뭐 평소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저도 흔쾌히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남친 사생활의 터치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성격입니다. 일단 고백을 받았고 남친은 바로 미쳤냐며 면박을 주고 왔다는데요. 헤어지자마자 바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이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리고 만났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소 막 그렇게 형형 이러면서 세상 털털하게 대하던 사람이 거기다 여친이 있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고백을 했다는 게 나 너무 황당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하튼 제가요. 평소 동호회 평판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이런 구설에 휘말리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냥 내가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친이 아니지. 아니 우리가 왜 나가? 죄 지었냐? 나갈 거면 지가 나가야지. 우리가 왜 나가? 안 그래?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닌데 문제는 불편함이잖아.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거죠. 아 그리고 이 여자가 고백했을 때 제 남친은 깜짝 놀라서 처음엔 당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잠시 어버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거절하고 카페에 혼자 놔두고 나왔대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바로 차단을 하려고 했다가 혹시나 제가 그걸로 되레 오해 같은 걸 할까 싶어서 잠시 놔둔 거고 곧바로 저를 만난 뒤에 제가 보는 앞에서 차단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때 저도 봤는데요. 막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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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이 되게 많이 와있더라고요. 형이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왜 그냥 가? 등등등 열대끼 이상 와있더라고요. 그런 반면 남친은 아무 대꾸도 안 했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되게 불편해질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에 저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나가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남친이 계속 아니 우리가 당당한데 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냥 잊자! 이러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심리인 걸까요? 평소 하는 걸 떠올려보면 저희 남친한테 딱히 좋아하는 티를 낸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다른 형들이랑 똑같이 대한 것밖에 없어요. 또 저희 남친도 마찬가지. 흘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래?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속으로 좋아했는데 그 마음을 계속 꽁꽁 숨겨왔던 건가? 이유가 뭐죠? 댓글 1번 저렇게 남자한테 형형거리는 애들이 찐남미세죠. 특히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편해 이 지랄하는 것들 말이야. 마치 나는 돈에 관심이 존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찐돈미세인 거랑 같은 맥락이죠. 끌 끌 끌 끌 끌 되떡 이게 맞아요. 찐으로 친해지면 그냥 오빠라고 하지. 근데 이 오빠라는 말이 그 말투에서 이미 자기 찐짜남친 애인한테 하는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랑 결이 달라. 그래서 완전 찐따 아니면 전혀 안 설레. 느낌 아니까. 절대 형이라고 안 불러요. 미친 거 아니야? 2번 맞아 나는 남자가 훨씬 더 편해. 이런 애들 보면 99%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예우지 개 오자요. 어우 난 이런 애들 진짜 못 친해지겠더라. 3번 아니 그래 뭐 형이라는 호칭까지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나는 남자가 더 편해? 이건 진짜 100% 찐 남미세거든. 지금까지 이런 애들 예상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끌 끌 끌 2번 아이 미친 나는 또 제목 보고 남자가 남자한테 고백했다는 줄 알았잖아. 형 사랑해요. 우리 만나요. 3번 100% 여왕 벌입니다. 다른 여자랑 다르게 털털하고 독특한 나 여기에 취해 있는 거고 또 관심도 없다가 이제 여친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고백을 하는 이거 자기 어장에서 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관리 들어간다 이거지. 끌 끌 끌 끌 4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지 같은 여왕 벌 기질이 나온 거죠. 지가 이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또 자기 정도면 여친이 있는 남자라도 얼마든지 꼬실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자신감으로 님 남친 한 번 찔러본 겁니다. 근데 거절 당하니까 존심 상해가지고 톡 보낸 거야. 여하튼 이러고 있지 말고 이걸 역이용해. 그 여왕 벌 밖에 쫓겨나가게 만들어봐요. 남친한테 그 고백 받아주는 척 연기하라고 해. 물론 이 모든 걸 다른 회원들과 공유도 하고 말이죠. 끌 끌 끌 끌 5번 진짜 어지간한 건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스니는 아니라지만 제가 고백을 했다는 그 자체가 스니 남친도 어느 정도는 여지를 준 거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차단한 거라고요. 오버액션 하잖아. 이러다가 님이랑 싸우고 갈등 같은 거 생겼을 때 그 여자가 형 괜찮아? 이러면서 장난 좀 치고 기분 푸려주려 애쓰면 거기서 바로 끝나는가. 아니 세상 어떤 미친 여자가 외모도 반반하고 평판 좋고 친구들도 많은데 여친 있는 남자 중에 그것도 가만히 있는 남자한테 고백을 하겠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평소 서로 눈 마주치며 주고받은 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만큼 뭐 좋아하게 된 거겠죠. 6번 그 모임에서 무조건 지가 주인공이고 또 남자들 전부 다 자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님이랑 사귀니까 개빡쳐가지고 분탕질 하는 거예요. 남친이 넘어갔어도 얼마 못가 뻥 차였을 겁니다. 동호회 그냥 둘 다 나오세요. 여자가 다른 남자 회원들한테 눈물바람 몇 번 해버리면 님내만 안 좋은 꼴 당해요. 7번 아니 같은 모임인데 뭐가 쫄려?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 남친 있는 애한테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면 돼요. 그럼 알아서 다 해결된다고. 나도 침묵 모임 하나 하고 있는데 가끔 저렇게 미쳐가지고 선 넘는 애들 꼭 하나씩 있거든?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 여론 조성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 만약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쟤 분명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꼬리쳤다 이러면서 온갖 그지 같은 말 다 지어낸다. 이거 100%야. 8번 그렇지 일부러 눈에 띄게 털털한 척하는 애들이 제일 그지 같은 여우인 거 이제 쓰니도 알았죠? 끌 끌 끌 끌 9번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한테 형형 이러는 거 80년대 운동권 문화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뭐 기원이야 어찌리 했듯 2024년도에 지 혼자 저러고 다닌다는 게 약간 충격이야. 끌 끌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지 지 혼자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닌다는 거는 첫 번째 자아 비대 두 번째 사회성이 오지게 떨어진 이 두 개는 100%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요? 10번 우리 회사 사장이 50대 초반 여자인데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세상 모든 남자한테 다 형형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되게 털털하고 쿨하며 또 남자한테는 관심이 아예 하나도 없는 그런 여성임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지역에선 남미세로 졸나게 유명해요. 다들 그냥 핵관종이다. 찐 남미세다.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죠. 다만 셀럽 놀이에 미쳐가지고 다른 직원들 터치 안 하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장점이야. 그래서 지금도 애써 열심히 흐린 눈 하고 있어요. 끌 끌 끌 아니 뭐 형이라 부르든 오라버니라 부르든 그건 자기 자유인데 여친이 있는 건 돈이 아니면서도 저리 들이대는 건 참 추하다 그러죠. 추하다 그렇죠. 그 속에 들어있는 저의가 보이잖아. 여러분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